아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먹고 살아야지, 왜 그러세요? 먹고 살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왜, 왜, 왜. 왜 그러세요? 아까 남는 거 쓰고 있잖아, 여기. 여기 치우는 게. 아, 왜 식당까지 와, 당신. 아, 당신 보고 싶어, 지금. 아, 술 먹었으면 집으로 가지, 왜 여기로 와. 아유,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손님들인데. 아, 네 마누라, 내가. 술에 취한 남편이 와서 향기를 부리는 거죠. 예. 아,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자, 가져와. 식사를 하시던 다른 여자분들이 이제 스크립크 쳐다보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한 잔만 먹고. 사장님 안 계시니까. 아, 한참이나 누가?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형님들이 있으니까 사장님도 안 계실 때 한 잔만 보고 가봐요. 진짜. 술 많이 드셔야지. 야, 너무 맛있겠다. 술 먹었으면 집으로 가야 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나 지금 열 받았거든? 아,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제 부인이 일하는 곳에 남편이 찾아왔다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얘기하자. 아유, 씨.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보, 여보. 아, 지금 뭐 좀 먹으라고 해서 준 거 알고? 아니, 아니, 죄송해요. 아, 뭐 가서 사는 거 없다며. 그러니까요. 흥분이라는 게 왜 문제냐 하면 한 번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되기도 전에 벌써 그거를 먹으러 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그거를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예. 아, 야. 어, 남자가 다 쪼갠다? 응?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이거. 아, 씨. 이게 버릇을 먹고 쳤어, 아유, 씨. 오, 조용히 하고. 왜 남자만 그렇게 해밸나냐? 어, 전화가 누구야, 씨. 이렇게 집에 가요, 집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서 드세요. 일로 와!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드세요. 나와나? 제가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드세요. 아유, 씨! 아유, 씨! 말씀하세요. 아유, 왜 그래.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신고가 하자마자, 가정폭력이지.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 회장 벌써 얼굴이 멍이 들어 두고만 눈 있는 데가. 그만 두고. 봤어요? 네. 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네, 뭐 시키시게 해. 여기가 핀 Further in the ass on 왜 그러 예.. 집에 가서 얘기해! eh?? 집에 가서 얘기해요. 때리지 말고.. jciek 애키톨ña przearo 집에 가서 아 studying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얘기 해 Zimmer lose 당신이 원 diffic 판 your brother 애들 많으시니까 여기는 남자만 한잔하게 오는 씨. 아유, 너 안 나와? 와, 알았어 씨. 빨리 나와.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아유, 빨리 나와. 아유, 조금 참으세요. 아유, 조금 참으세요. 아유, 조금 참으세요. 아유, 조금 참으세요. 아유, 빨리 나와. 아유, 좀 빨리 나와. 아유, 이 사람도 있잖아. 빨리 안 나와? 아유, 진짜 가정사니까. 빨리 나와, 아유. 바라사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빨리 나와. 빨리 안 나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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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안 나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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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진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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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할. 저희 젠틀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분한테 대신 신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오셔서 폭력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남자분들도 안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뭐 나서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민 전 남편 중간에 남편이 들어왔네요. 술을 취한 한 잔 취한 것 같고요. 왜 왔어. 아니 내 맘으로 내가 물어봤지. 여보. 여보. 일단 약간 시끄러우시네요. 부인이 왔습니다. 종후보님 부인이. 아니 내 맘으로 내가 물어봤는데 뭔 상관이야. 식당이잖아. 일할 때 여기 오면 어떻게 해. 여보. 여보 여보라는 말을. 당신 왜 그래 이거.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볼 땀이 왔어. 왜 그래. 조용히 해. 식당이잖아. 아 나이스. 아 뭐 여기까지는. 아이고. 볼 땀이 왔어. 아이씨. 아이고 내가 뭘 억울 땀이 왔어. 아 여보. 어디 갔어. 야. 이리와. 왜 그래. 다시 한 번. 야. 천하니 남편이 왔으니. 남편 말을 꼬박꼬박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너가 어디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말을 진짜 확. 왜 그래요. 내가 못 올 때 온 게 아니잖아. 내가 뭐 안 먹고 간다는데 뭔데 다 했어? 아니 그러니까 식사 빨리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따 집에서 이따 집에서 술 한 번 따라 봐 술 좀 따라 봐 응? 술 한 번 더 당신이 따라줘야지 이거 술 새로 손님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실랑이를 벌일 때는 계속 마누라, 여보, 남편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보 왜 그래 내가 여기 온 게 죄가니? 왜 그래 진짜 집에 가? 집에 가? 저녁에 이야기해 내 내가 가서 얘기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내 말로 왜 한다고 뭔 말이 많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만 내보낼 테니까 잠깐 나가세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집에 가자니까 왜 이렇게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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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으면 왜 이렇게 놔? 잠시만요 이리 와 무슨 사이인데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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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없다 이거리나 참아 아이씨 그만합시다 그만하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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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일단 약하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동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여자분은 제가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원히 모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데 여기 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아휴, 당신도 그러갔지? 당신도 여기로, 저 것 같길래. 여보. 식당이잖아요. 당신도 방만으로 왔지. 왜 그래요, 여보. 그래도 술 많이 타요. 왜 그래요, 여보.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식당 일하는 데 와가지고 집소는 별로 없으니까 망정이지 왜 그래 너희씨 남편이 말이야 한마디 남편이 집에 가셔서 술 많이 드시니까 집에 가겠다 저녁에 얘기예요 너 요즘 방금 빌려 여기나 해주러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왜 그러세요 이게 요즘 화장할 때 예쁘게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는데 너 내 생각 알아 몰라 아유 아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세요 너희씨 이 식당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눈 뒤집어져서 바람피고 사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 집에 가자고? 네 아니 일단 저녁에 가서 얘기해요 당신 얘기 잘했다 집에 가자 너희씨 네 어버 왜 그래 돈 몇 푼 만드가 이게 확장 죄송합니다 아유 왜 그래 아 빨리 와 아이씨 무슨 말이야 이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 발음해 그저 지금 남자는 싫어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이씨 젊은 말이야 아유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예요 왜 그래요 지금 저 젊은 친구가 아니에요 왜 그래 그만들어 낼 거 아니야 아이씨 남자 발음해가지고 빨리 들어와 왜 그래 아이씨 젊은 친구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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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젊은 친구가 아이씨 젊은 친구가 아이씨 젊은 친구가 진짜 가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껴서 말리든 뭐 하든 하겠는데 전혀 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괜히 내가 꼈다가 저 여자야 뭐 나하고 또 뭐 연관이 되느냐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민한 부분이라 저런데는 참 끼기가 지금 상황은 젊은 남자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뜬금않아 이거 무슨 말이야 그게 시카는 것일까 아니에요 또 나쁘신거야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거 untu 살아야지 뭐 또 살아? 나중에 얘기해요 뭘 얘기해 아깝다, 아깝다. 나중에 이렇게 해요. 정말 좋으면 돼. 아깝다. 바람 나 앞에 있는 게 확장 있어. 아이고 씨. 진짜 급등이 치지 않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람 핀 적 없어요. 아이고. 데려갈 거니까. 신선이 하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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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할 얘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자분한테 함부로 대하세요. 아니. 적절히 말리네요, 이렇게. 진짜로 끌고 가진 마시고 그럼 연기만 해주세요, 남자가 말릴 수 있게. 여보,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바람 나갖고. 아니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손을 잃더니. 아이고,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아저씨, 그럼 남이 비난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나 이런 거 대신하실 거거든, 어? 아이고, 알겠는데. 흰려운 생각으로 치고 보시면 안 되죠. 아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이런. 남자가 이런 거 진짜. 여보, 여보. 말씀하세요, 저도 빠질 테니까. 안 치셔서 말씀하시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진짜. 아이고, 이제 진짜. 아이고, 이제 진짜.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 혼자 가시고. 아니, 아니. 아니, 말은 안 듣잖아. 일단 화를 가라앉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600 soil lands 못 achieve. 아이고, 진짜. 지금 falan и drivers. 요즘 무슨 해야죠? 아니, 아이고, 뭐지. Say it to me. 아이고, 정말. 아니, 난 안 돼. 안 돼. 아,idel scheduled to go. 아아 관여하지 마시고 빨리 와야지 요구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아아 별거 같네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아 이거 팬이 버리잖아 빨리 안 와 아니에요 아아 정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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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시면 제가 갈게요 두 분 문제니까 그러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해요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앉아보세요 누가 오해했는데 뭘 내가 너한테 말이야 내가 여기 먹고 살려고 나오는 거지 내가 딴 짓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나 당신 얼마나 살려는 줄 알아? 어? 나도 미치겠다 진짜 자 자 자 테이블이 올라가서 죽을래 올라가서 이제 죽을래 다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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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잘하세요 왜 왜 그러세요 아유 저기야 아까 남는 수능했잖아 너는 수능쟁이야 아아 도움이 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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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